안녕하세요. 시사오늘시사라는 사이트인가요? 모바일 뉴스 사이트 같은데요. 여기 허경영에 관련된 글이 하나 좋은 게 떠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듣고보니라는 코너고요. 홈 뉴스 정치 중에서 듣고보니라는 코너고 허경영, 홍준표, 김문수, 유시민, 내가 유튜브 대통령이다 라고 허경영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는 2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게 시사오늘이네요. 비교할 것을 비교하라며 이같이 버럭했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다가 복권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주 떠오르고 있는 정치인이죠. 요즘 유튜브가 정치권을 휩쓸었다. 차기 대권 지지율 조사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원회 주자들도 유튜브 정치를 통해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홍준표 11일 만에 몇만 찍었고 유시민이 나온다 그러고 하는데 허경영 총재님은 지금 20년째 강연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유튜브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 한 7년 전, 6년 전부터인 걸로 알아요. 그리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5개나 됩니다. 근데 뭐 2만6천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가장 작은 채널이고요. 지금 5만짜리도 있고 4만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각각의 채널에서 보면은 각각의 채널에 유튜브 올린 영상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퍼져있는 효과인 거죠. 그 모든 게 다 퍼져있는 거고 그것들이 한 일주일에도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신생 유튜버들은 집중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거고 그게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허경영이 왜 뭐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총재님 버럭하실만 하죠. 올 한 해 상황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아비규환이었고 자영업자들이 전멸하는 해였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기 논란 이거 말이 안 되죠. 총재님이 20년 전에 애나무 1인당 얼마 준다 얼마 준다 한 것들 지금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1인당 30만원 아니라 3천만원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지금 현재 3,500만원 정도 주고 있어요. 현 정부가. 허경영 보고 그렇게 뭐 사기꾼 새끼 돈이 어딨냐 이렇게 막 웃기다 이래놓고서 지금 결국에는 지금 따라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 그리고 그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박근혜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박근혜랑 결혼해 결혼설이 나오더니 이제는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결혼했다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이 언론들이 사실 여부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결혼설이 오간 게 사실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비밀보좌관으로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20대 때 있을 때 너무 똑똑하니까 본인 딸님이랑 결혼시키려고 이런 혼담이 오갔던 게 사실이고 그 혼담서를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 어 서울대 수석 졸업한 그 누구죠? 누구 있고 그 무슨 뭐 용연태 변호사인가 뭐 무슨 변호사도 있고 청와대 내부에 유일하게 자기 개인 자택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그런 거를 증언을 해줬죠. 실제 오간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법적으로 후원금 받지 말 후원금만 받아라. 월급 받지 말라. 이 월금만 줄여도 돈이 엄청나게 절약이 돼요. 국회의원 300명당 1명당 이제 보좌관을 9명씩 두잖아요. 그럼 총 10명 곱하기 하면은 이제 3천명이 돼요. 그 3천명이 1억씩 가져가면은 연봉이 대충 계산할게요. 더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덜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억씩 하면 3천억이 사라져요. 3천억이 1년에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들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라고 했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래요 진짜. 총재님이 옛날부터 했던 주장들은 지금 와가지고 다 들어맞잖아요. 보면 아시지만 뭐 안철수가 국회의원 줄이자 얘기하는 거 노인수당 박근혜 정부에서 쥐꼬리만큼 주는 거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제 성남 당시 성남시장이고 지금 경기도지사인가 뭐 그 저 누구 있잖아요. 이재명 청년소당 주자는 거 다 총재님 의견 따라한 겁니다. 총재님 주장을 그 공약이 길목점법이라고 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몇 년 후가 되면 결국엔 이만큼 획기적인 공약 안 나오고 이거 아니고선 대책이 없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렇게 수탁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 앞서갔으니까 천재니까 천재는 그럴 수 있어요. 아 미친놈이다. 막 뭐 이렇게 허황된 주장을 하냐 뭐 통쾌하긴 하니까 좋다 라고 웅성대던 사람들이 이제 어 올라 맞아 떨어져가네 어 신기하네 로 바뀌었죠. 이제 좀 더 지나보세요. 좌파우파 답없다. 결국에는 어? 에라 나라 망할 거냐 재밌게 망하자 허경영 찍자 이런 식으로 갈걸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허경영이 진짜 천재였네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 전략 썼구나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결국에는 허경영 공약만이 우리나라를 살린다 이런 식으로 다 귀결이 될 겁니다. 저 이거 시사원을 이분 잘 되시겠네 앞으로 제 뭐 관사는 잘 못 보지만 윤진석 기자님 총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기사 쓰시는 분들 나중에서 다 복 받으실 겁니다. 우리 시사원을 거 많이 봐주자고요. 그리고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의 IQ 100단위가 과연 IQ 430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430의 경쟁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IQ 1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리고 뭐 한간에는 IQ 테스트가 이제 어 비례해가지고 사람들 기준을 100으로 잡아가지고 만든 건데 430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IQ 테스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인들이 보는 IQ 테스트는 그게 맞아요. 100을 기준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표준 편차를 뭐 15로 두냐 24로 두냐 하면서 그거에 따라 IQ가 정해지는 건데 어차피 통계자네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에 위치하냐라는 게 IQ거든요. 근데 전세계 인구를 다 해도 뭐 190 내지는 200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IQ 테스트는 그게 맞아요. 근데 최상위인들만 하고 있는 IQ 테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전세계를 표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최상위는 아예 최상위끼리 겨룹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겨룹니다. 뭐냐면은 나이로 나누기를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나이도 완전 나누기가 아니라 피크타임인 27세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과 후는 똑같은 점수를 득점을 해도 더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60분 안에 뭐 20분 안에 60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똑같이 다 맞았는데 누구는 20분만에 풀고 누구는 10분만에 풀어. 그럼 아이큐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5분만에 다 풀었어. 그러면 4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한 그냥 시간 다 써서 20분만에 60분만에 다 풀었어. 다 맞았어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뭐 한 아이큐가 110정도 나온다 칩시다. 그럼 그거를 5분만에 풀었어. 4분의 1이죠. 그럼 4배를 곱해보세요. 그럼 440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 해결 능력이 빠른 시간 안에 되는 사람과 심사숙고에서 오래오래 걸려서 되는 사람은 아이큐 테스트 자체에서 점수가 달라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면 총재님 아이큐는 430 맞아요. 그리고 총 3번을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박정희 정부 당시에 서울대 교수들하고 막 와가지고 특별한 테스트를 했는데 한 번은 410 한 번은 450인가 60 아 450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번은 430 해가지고 평균 쳐가지고 430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다 그냥 뭐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허경영 총재님은 되게 웃기게끔 일부러 허솔하게 깔 부분이 있게끔 만들어놔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모두 다 진짜라는 걸 알게 되면 오델로 뒤집기 게임처럼 한 번에 다 안티팬들이 이제 찬티가 되는 거죠. 자 허경영 총재님 오늘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허경영 강연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허경영 강연 속엔 미래의 답이 있습니다.